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레바연보험 저번에 사람들이 나보고 존하게 못한다고 막 개즈럴을 떨길래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오늘 30분 연습하고 왔습니다 30분 연습에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어 이제 너희들은 내 엄청난 실력에 박수를 치고 불안을 치게 될 것이다 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나 이거 버섯커로 할거야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레바연보험 순수 드실거면 상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순수 못둠 나 너무 잘해가지고 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아마 버섯커로 할 것 같아 그리고 뭐 나 이거 뭐 숨겨진 맵 그런거 찾을 생각 1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해볼겁니다 그냥 가세요 저번이랑 좀 다르게 나 이제 콤보를 알아 그래 잠만 이거 C점프 좋았어 그리고 이거 뭐 무큐가 뭔가 했더니 이거 QWER 그런거 쓰면은 무큐가 달더라 보여줄게 이제 일단은 일단 얘 빨리 그냥 없애 됐어 여기부터 어 잘못까지 왔다 호호 C로 점프한 다음에 빨리해 오케이 그냥 고블린한테는 무큐 쓰지 말고 그냥 막 하자 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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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우 아이 에 에 에 에이 에 에스 에이 간 다음에 잡은 다음에 에스 어 잡밥 자 이 게임 이제 아주 쉽게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거 보여주도록 할게요 좋아 이제 이 리신 잡고 일단 H H H하고 W로 가져온 다음에 Q하고 E 바로 잡아주고 알랄랄랄랄랄랄랄랄 개십군 너무 쉽고 어 이새끼 어렵죠 하지만 H로 한 다음에 E를 써 그 다음에 바로 W 그 다음에 Q 지신으로 마무리 야 삼밥 씨끼들 나 이제 잘한다는거야 이거지 자 이거 한 다음에 W로 다 불러 한 다음에 Q 딱 잡고 E 메모리 지신아 가라 응 못했어 하 D 잡고 이 자식아 너무 쉽고 H 한 다음에 E 먼저 누르고 W로 다 누른 다음에 Q로 메모리 SSSS V 누른다 아 V 못 누른네 D를 잡고 하 끼우고 AS 야 메모리 잘한다잖아 이제 잘하잖아 홈보를 완벽하게 숙지했잖아 30분만 해도 H 누른 다음에 아 지도늘 이 자식아 아 H를 못눌랐어요 도와줘 레이신 그래서 NC 누른 다음에 아 아 진짜 너 너 너 무거움을 해 뒤졌어 이씨 뒤졌어 나도 무거움이 뭔데 보여주마 W로 부르고 자 Q 한 다음에 이거 해주고 R 이 자식아 R을 못눌렸네 아까 있는 줄 알았는데 2번 누르고 아 아이 진짜 이겼다 이거는 천조 써야지 뭔지 몰라 사실 이거는 공부안해옴 이건 몰라 그냥 써 에이 몰라 게임은 원래 감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밀감같은 녀석들아 이거 해주고 2로 무적기 에이 W 아 W 씹혔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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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하하하하 V로 올리고 당기고 S A D 누른 다음에 메모리 오늘 궁극기 니가 첫빵이다 이 녀석들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끝 사빵 녀석 건방지 녀석 자 이 얘 이제 얘부터 마법사를 쓸 수 있는 거겠지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 흐 이거 한 다음에 하 하지마세요 하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 됐어 2말모리 D 한 다음에 아 됐다 기졌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벼녔 이제 이거는 나의 화염을 골라봤거든? 개쓰레기년이야 안돼 얘로 한다 어 자 이제 여기부터 살짝 빡세져? 하지만 이거만 잘하면 된다 이거 한 다음에 W를 일단 끌어 얘들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아 Q로 하고 메모리 됐어 됐어 이제 얘가 온다아 도와주세요 아잇 도와주세요 아잇 도와주세요 저 말 going 됐어 이제 V 누르고 A 누른 다음에 아 쿵 쿵 쿵 쿵 attitudes 뒤로 잡고 이어 안돼 안돼 2 메모리 걔가 이겼다 H 누르고 일단 얘 죽여야돼 어어 아아아아 일단 저거 위에꺼 부셔야되거든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했잖아 아이씨 놀려줘 뒤누르고 죽었다 죽었다 뿌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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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뿌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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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 뭐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뿌샤버려 모르지마 죽여버려 킴 접ぜ 어 뭐야 깬건가 어이 깬거지 깜짝놀랐네 일단 2하고 아 있 이를 сол딴 무적기 무으요 너 W로 W 1번 음 몰라 아잇 이 자식 아이씨 니들이 사람이야 다골방을 하면 안되지 이 자식들 왜주..왜 죽었지? 어이씨 빡세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아 그런게 왜있어 아이 진짜 그만하세요 아잇 그만해 아아아아아아 그만 좀 가세요 아 뭐야 이게 왜 무조건 왼쪽부터 죽여야되는데 이유가 뭔데 삼론들 스킬이 다 다르다고? 저 스킬 순서대로 죽이는거야 그니까 일단 이거 눌러 E를 눌러줘 에잉 개맞이 W 에이씨 아 형님 형님 피 좀 까고 아이 진짜 됐어 봐야돼 봐야돼 너 하나 더 뭐야 아아아아아아 진짜아아아아아 아이씨 다 뒤자아야냐 아 아 아 내 동체시력 내 동체시력 내 동체시력 다 딸피 만들고 궁쓰라고? 그러면 나 뒤져 보여줄게 나 이거 이해 아이 진짜 게임 어 불지같이 하네 보여줄게 으잇 아랄아랄아랄아랄 보여줄게 보여줄게 동시에 땅 닿아야 된다고? 아 쟤 딸비야 아이 씨X 모르겠다 으야아아아아아아아 어? 혹시?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 어 동시에 하니까 이겼어 으야암 기모틸 이거구만 뭐야 저거 안녕하세요 일로와보세요 이건 누군데 으아아아아아 뭐지? 으아아아 이씨 점프 점프 점프를 공격하면 안된다고? 아 알았어 네 형 어어 안녕하세요 들키지 않아 어 어 으아아아 어 어 빨리 와아 좀 자 이거 해주고 으아아아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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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시 이거 왜 왜 그래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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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어우 이렇게 궁사궁 W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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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누르고 S하고 D 누르고 E W 누른 다음에 죽어버리고 A 한 다음에 L L 이겼어 이겼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헐 대박 왠지 이 녀석들을 제거하면 보스로만 할것같고 그만둬 가세요오오오오 퓨 해주고 아 개빡치네 드라이브 스톱 드라이브 스톱 됐어? 아이 아 다시 안개 해야돼? 아아 또다시야 아이 제발제발 제발제발 안돼 안돼 제발 아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아 오케이 충고 있게 했구만 으어 이거 내가 무기가 없어서 그래 무기가 보였네 육추는 얼마야? 됐어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어 보여줄게요 야 안할래 잘가 X같은 게임